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중복 제수와 제수금지 사건입니다. 2021년 5월 7일에 선고된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59-213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추심 채권자입니다. 피고는 채무자였고요. 채무자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추심채권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죠. 그러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채권, 채무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추심 권한을 받아서 내가 대신 채무자의 제3채무자, 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내가 직접 받아내겠다. 이런 소송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그리고 2004년 7월 21일 날 동명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동명산업이 채무자인데 이 동명산업이 피고들에 대해서 정상급 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4년 7월에. 그런 상태에서 소의 2가 다른 사람이죠. 원고 말고 다른 사람이 동명산업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명산업의 다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동명산업의 두 번째 채권자죠. 첫 번째 채권자, 두 번째 채권자. 첫 번째 채권자는 동명산업에 대해서 채권, 대여금 채권을 갖고 확정이 됐고 두 번째 채권자는 피고들에 대해서 추심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산업의 채권자였는데 그 사람 동명산업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직접 추심을 제기했죠. 그래서 2006년 5월에 추심의 소를 제기를 했다가 인용이 됩니다. 2008년 10월 28일에 청구인용이 확정되고 그런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소치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 1은 청구인용이 확정돼서 항소심이 안 갔는데 피고 2는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항소 상태에서 소치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끝난 거죠. 그런데 2014년 3월에 원고가 다시 두 번째 채권자의 채권을 양도받습니다. 동명산업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던 그 양도를 받아가지고 동명산업에 대해서 양수금 지급 청구를 해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2014년, 그러니까 2004년에 대여금 채권이 아마 소멸시효 연장으로 해서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4년 3월에 원고도 동명산업에 대해서 채권을 갖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2017년 3월에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들은 2006년에도 한 번 추심의 소를 받았고 그때 피고 1은 확정됐고 피고 2는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항소 취하가 됐죠. 그런데 2017년에 원고들을 하고 같은 채권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추심의 소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들이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니 2006년에 내가 이미 다른 채권자의 소송을 한 번 방했는데 왜 이제 17년에 또 나가느냐. 이거는 중복제소다. 또는 제소금지의 위반이다. 제소금지라는 것은 뭐냐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승소한 사람이 항소심에서 취하를 하게 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제소금지입니다. 그리고 중복제소는 하나의 소가 법원에 걸려있으면 두 번째 소를 제기하면 두 번째 소는 각화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피고들이 항변을 하게 된 겁니다. 항변을 했는데 인정이 안 됐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추심의 소라는 것은 추심 권한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자 그 사람이 이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심의 수가 여러 개 제기되면 같은 소송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거는 중복제소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중복제소. 중복제소는 2006년에 이미 확정되고 끝났기 때문에 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소송은 중복소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소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제소금지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소금지는 이미 1심을 한번 이겼다가 2심에서 취하하게 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이미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제기가 된 거고 따라서 새로운 권리 보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 추심 명령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피구들이 압류 추심에 따라서 전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우리는 이미 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추심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부 명령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집행법에 관한 부분인데 어쨌든 피구들은 2006년에 한번 패소했고 전부 명령에 돈을 줬는데 또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억울하다고 항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전부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추심의 명령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돈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구들이 막 지급을 해버린 거죠. 어쨌든 이 추심 명령 송달 이후에 전부 명령 또는 변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예전에 2017-278729 판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제소금지도 안 되고 제소금지는 권리보호, 새로운 권리보호이 있기 때문에 제소금지이 해당 안 되고 중복제소는 이미 소속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되고 결국 피구들은 원고들에게 돈을 다 지급해야 된다. 어떻게 지급하면 되냐.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피구들의 주장은 다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폐소한 거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중복제소, 제소금지, 추심 명령 이후에 전부 명령의 효력, 전부 명령에 따른 변제의 효력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시험에 나오기 참 좋은 사례입니다. 아마 사례 문제 나올 수도 좋겠는데 어쨌든 추심의 소라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인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여러 쟁점이 있고 사례 문제로 나오기 참 좋은 판례이고 실제로 실무제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을 하나의 판례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